시작하기 전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면 가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에게 힘을 준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클로프는 2013년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손형민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 선수를 영입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손은 포트넘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을 계속해서 관찰하였고 2021년에 영입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노력했지만 포트넘은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넘어서는데 성공하여 그 프로젝트는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리버풀이 대형 리빌딩 과정에서 검증된 스트라이커를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리버풀에는 5명의 스트라이커가 있지만 설라만이 그 진정한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이그와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다시 획득하고자 하는 리버풀은 검증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필요합니다. 클로프 감독은 2023년 8월 이전에 토트넘으로부터 손형민을 영입하라고 클럽 경영진에 요청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핵심 선수 머켈리스터와 뛰어난 미드필더 사버슬레이아이의 이적 시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큰 서명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손형민입니다. 리버풀 팬들의 기대는 영국 매체인 포트볼 런던의 보고에 따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트볼 픽스와 데일리 미러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것이며 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리버풀이 포트넘의 별손 형민과 네알 마드리드의 듀오인 주드 벨링엠과 오렐리언 초어민이를 포함한 6명의 선수를 놓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신문은 네알에 합류한 벨링엠과 네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초어민이를 소개한 후 손형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저건 클로프 감독이 2015년 가을부터 도르트문트에서 일하면서 손형민을 좋아했고 그는 리버풀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클로프는 2013년 도르트문트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손과 계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손 베이어 네이버 쿠선으로 이적했다고 데일리 미러가 보도했습니다. 미러는 또한 클로프 감독이 지난 해카타르 월드컵 전에 커비즈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가 손과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인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클로프의 손에 대한 찬사를 언급하였으며 그는 손을 놀라운 한국 축구의 아이콘,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칭했습니다. 손흥민과 클로프는 약속을 했었지만 손흥민이 2015년 프리미어리그로 옮겼을 때 그는 포트넘을 선택했고 클로프는 브랜딴 로저스 후에 리버풀을 이어받았습니다. 더욱이 리버풀에서 뛴 적 있는 호세 엘리케가 손을 영입하자고 호소하면서 리버풀의 스타일에 완벽하게 맞는다며 칭찬하는 등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문, 키츠포트는 전 리버풀 스타인 엘리케가 손에 대해 언급하며 리버풀이 그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손이 합류하면 리버풀의 공격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리버풀이 영입하고 싶은 선수에 대해 물었을 때 엘리케는 케빈 드 브라이너와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뛰어나다. 그는 스피드, 결정력, 그리고 침착함을 갖추고 있다고 그는 말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케는 다시 한 번 손과 드 브라이너가 리버풀에 필요한 선수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은 리버풀에 완벽하게 맞는다. 그는 공격 3인방 어느 곳에서나 뛸 수 있다. 그에게 가장 좋은 위치는 공격수 9번과 윈이다. 나는 아놀드와 완전히 동의한다. 라고 말하며 강력히 리버풀이 손을 영입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손이 2025년 계약이 만료되는 점 이번 여름이 이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라고 보도했습니다.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회장 네비는 이번 여름에 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를 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계약이 2년 남은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이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이 1년 남으면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리면 FA로 풀려나 조건이 더 좋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려나가는 클럽 입장에서는 1년 후에 그가 FA가 되면 1푼도 받을 수 없으므로 그를 적정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클럽 입장에서는 계약이 2년 남은 이번 여름이 높은 이적료로 팔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사우디와의 연결도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손흥민은 첫 시즌에만 공격 포인트를 두 자릿수로 못 채우고 적응기를 보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시즌부터는 공격 포인트를 두 자릿수로 채우며 점차 주전을 잔악하고 결국 월드클래스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아시아 최초의 득점왕을 차지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최초로 100골을 넣었고 신골 50어시스트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이번 시즌 리버풀이 공격진을 업그레이드하려 하고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검증된 토트넘의 손흥민을 영입하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리버풀의 꿈을 이루려면 검증된 공격수단이 필요하며 신혜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리버풀 클럽도 이와 동감하며 공격선에는 5명의 선수가 있지만 사실상 살라 외에는 중앙 공격수가 없습니다. 노네즈와 같은 경우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반짝이는 신성 대신에 이미 검증된 선수인 손흥민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스카이스포츠에서 전설적인 헨리는 손흥민이 포트넘을 떠나는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헨리는 이전 포트넘의 감독으로 윈백이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윈백을 사용했습니다. 손흥민은 공간이 좁은 곳에서 차단하고 드립을 하는 능력을 가진 하자드와 같은 선수는 아니지만 뒤쪽 공간을 관통하고 장거리 슛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위치에 손흥민을 배치했고 다른 선수가 그 임무를 대체할 수 없으며 손흥민이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차단하고 드립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손흥민의 강점은 뒷공간을 관통하는 능력, 직선적인 플레이 그리고 슛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손흥민은 선을 높이 밀어붙이고 압박을 가하고 공간을 만들고 빠른 반격을 좋아하는 리버풀에 매우 적합합니다. 클록과 손흥민은 좋은 조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헨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정보에 대해 아는지 그들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헨리는 단지 웃으며 아니여 모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리버풀로 이적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미디어인 더서는 리버풀이 이미 검증된 상위 공격 선수인 손흥민과 합의했으며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고 우승을 노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는 클럭과 네비 회장과의 협산만 남아있습니다. 2013년 독일부터 그들은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었고 2015년 영국에서 그를 계속 주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즌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포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가장 큰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며 이전에 클럽에서 인터뷰한 그들은 이 정보를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비디오를 위한 모든 것입니다. 저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비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